카카오가 사실 이제 우리가 유튜브, 네이버, 그냥 카카오. 카카오가 다음이니까요. 제일 밀립니다. 광고 수익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광고 수익이 대부분을 매출이 한 70%에서 80%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사이트 광고 또는 모바일 광고 이런 광고비가 엄청나게 집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선거철이나 또는 월드컵, 올림픽 이럴 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성숙이인거에요. 대박을 치는 건데 자 이 주가 한번 우리가 IR 자료 같이 보면서 카카오 생태계 사업 재무성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게 뭐 여기서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좀 두면서 설명을 좀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 많다. 그래 많은 건 안다. 제일 많지. 근데 이때까지 얘네들이 조금 삽제를 했던 것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는 이제 우리가 게임으로서의 플랫폼 성격이 상당히 강했죠. 게임을 할 때 카카오 게임으로 접속을 해서 카카오 게임으로 단일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제 접속을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이 한번 이루어졌고 또는 뭐 교통에 대한 부분. 근데 교통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근접한 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반등 자체는 이 플랫폼을 지금을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카카오 뱅크 그거는 저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크게 줄 수 있다. 자 뭐 이런 서비스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광고 커머스 모빌리티 허접하고 허접하 허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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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핀 이런 거는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그 이것도 사실 이런 것도 카카오 쇼핑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카카오 선물하기는 많이 해도 이런 거 이제 세모 허접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거 금융 혁신 이런 부분 카카오를 이제 종합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생태계적인 변화 그 부분을 조금 포커스에 맞춰줘야 돼요. 딱 나오잖아요. 얘네들도 안단 말이에요. 신규적인 런칭 서비스를 보장하면 반복되는 성공 공식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카카오 뱅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회사에 대한 얘기예요. 회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얘네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카카오 뱅크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에요. 저도 카카오 뱅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뒤에 거는 뭐 크게 뭐 없죠. 선물하기 조금 체크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카카오 뱅크가 1등입니다. 지금.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에요. 이거를 지금 이 카카오 뱅크. 이거를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딴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교통에 대해서 한번 이 팀웹처럼 그렇게 한번 획을 한번 구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가 크게 반당할 수 있습니다. 토게이지나 이런 거는 이제 잡소리. 적어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에요. 블록체인. 요런 것도 괜찮죠. 카카오 같은 기업이 요런 걸 해줘야 되죠. 카카오 뱅크에 블록체인을 입혔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걔들도 그걸 연구하고 있을 거에요. 사업 마인드로 접근을 하자는 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게임이 예전만큼 되지 않아요. 뮤직 이런 것도 그렇게 뭐 많은 체감이 되는 정도는 아니고. 게임 뭐 웹툰 소설 이런 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거는. 이벤트성.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마진단가가 많이 안나오죠. 이건 도소매로 따지면 소맵니다. 소매. 그 소매는 어때요. 결국에는 유통으로 되는 베네피스를 중간에 얻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금 그냥. 캐릭터. 캐릭터 이런 거 괜찮죠. 캐릭터. 캐릭터 따지면 돈이 많이 안되죠. 카카오톡 많이 이용하는데 돈이 안돼요. 많이 이용하는 돈이 안돼요. 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꿔줘야 돼요. 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밑에 광고를 많이 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밑에 광고를 한길 삼입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제가 카카오를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 뱅크 중요합니다. 진짜. 카카오 뱅크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이런거는 저것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PC가 거의 지금은 이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신규적인 매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다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음만 이용해 왔어요. 네이버가 실을 네이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거 고정층은 크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더 늘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가 하려고 해줘야 돼요. 카카오 플랫폼이 요게. 지금 카카오에서 검색기능도 삽입하고 계속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요 회사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조금 맞춰본다면. 첫번째도 카카오뱅크 두번째도 카카오뱅크 세번째도 카카오뱅크. 이 카카오뱅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교통에 대한 편의 자체가 돈으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줘야지만. 이 기업이 주가가 예전처럼 16만원 17만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카오뱅크라는 부분으로 하방은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하방은. 지켜주는 자리들. 10만원대 이런 자리는 이제 거의 무조건 지지가 된다고 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카카오뱅크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입혔다든지 그런 얘기. 또는 뭐 이런 교통 플랫폼에 대한 혁신적인 분위기. 밸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카카오뱅크로 제가 볼 때 뚫을 수 있는데 이거 쉽게 뚫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조금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